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해 지난 2월 실시한 산업재해 청문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. 임의자, 홍석준, 김웅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청문회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가 노후설비에 대한 적기투자와 수립된 대책이 확실히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. 포스코에서는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중대재해 사고로 20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포스코를 상대로 최초로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.